2355님 이건 입 닥자는 아니고 궁금한 사진인데요 27장의 미니 사이에 왜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었나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길래 셀카 찍는 와중에 찍혔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런 저화질에서도 뚫고 나오는 면 스틱 콧대 진짜 기절이다 사랑해 잠깐만 이게 나야? 저 맞아요? 나 왜 이래? 이게 자던 사진인가 봐요 대충 봐도 저라고 저 잘 때 찍었나봐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누군가는 깨있고 누군가는 항상 자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갖고 자는 잠들게 되면 무조건 누군가의 표적이 돼가지고 한 장은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몰래 찍혀가지고 저는 그리고 자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마 멤버들 핸드폰에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찍혔구나 이거 정말 수많은 잠자는 사진 중에 하나 아닐까요? 1200님이 민니한테 저 사진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안돼 아 이거 안돼 이렇게 멀리서 봐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 아무튼 자는 사진 중에서도 좀 괜찮게 예쁘게 찍어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은님이 내봐봐봐 눈썹이 뭐야 그니까 이거 어떻게 봤대? 에덴님이 덤디덤디떼인가요? 음... 이거 어구떼인 것 같은데? 지금 민니의 그... 민니 얼굴 보니까? 그죠? 아무튼 이거 딱 봐도 자는 사진이야 돗자리 깔아놓고 자고 있고 이 머리를 보니까 어구떼가 많네요 확실히 아무튼 이거 뭐 엄청 많아요 이런 사진 제 편 속에도 멤버들이 자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잠자는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또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위주로 우기 사진도 많은 것 같고 민니의 사진도 많은 것 같고 슈아 사진 다 많네 다들 많이 자고 있어 이게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자질 않고 누군간 깨있고 누군간 자고 있으니까 꼭 찍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진은 뭐 일상 사진이에요 정말 너무 많아 이런 거 2359님이 사진을 한 장 더 보내주셨는데요 뭐죠? 퀸덤에서 고기가 구워지길 기다리는